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주셔서 회의와 직접 관계 없으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이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의는 간사관 협의를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그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 7분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요구 사항은 그 7분에 다 담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회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관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자료는 지금 메모를 해서 수석전문위원회에게 주시면 질의하기 전에 바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장시 의원님 질의 들어가십시오. 7분 드립니다. 그러니까 7분 드리니까 그 안에 다 하십시오. 아니 아니 질문하세요. 아니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혼잡하니까 회의와 직접 관계 없는 언론인들 좀 이슥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장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시간 드리세요. 네. 자료 관련해서요. 그거는 메모를 주시고요. 자료를. 7분 안에 다 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세요. 7분 안에 다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다시 하세요. 7분 다시 드리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금감원장님. 금감원과 큐텐 간의 MOU 체결하셨죠. 그 자료와 관련해서 기업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하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를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텐 그룹 김영배 대표님. 금감원과의 MOU 체결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제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공하겠습니다. 네. 동의를 해 주시면 제공하시겠습니까? 다 나가요. 금감원과의 MOU 체결 자료. 금감원과 MOU 체결 자료. 잠깐만요. 시간 멈추시고. 시간 멈추시고. 잠깐만요. 지금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평소 상임위처럼 밖에 나가서 모니터 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래가지고는요. 질의가 안 됩니다. 질의 답변이 안 돼요.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례 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비공개 아닙니다. 국회 방송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모니터 하시면 됩니다. 나가주세요. 평소 상임위처럼 해 주십시오. 평소 상임위처럼 나가주세요. 지금 국회 생방송 중입니다. 전부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행정지라고 여기 기자가 대표 있으면 상임을 하세요. 그러면 나가서 상의해서 대표만 오세요. 풀만. 그러세요. 빨리 나가서 상의하세요. 지재방해하지 않습니다. 국회 생방송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질의할 수 있겠어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자 우리 행정실장이 카메라 거기 간사 있으실 거예요. 거기 빨리 의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논을 하세요. 빨리. 빨리 의논을 하세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원장님. 저희 진행을 원만하게 대안하나 드리면요. 어떤 경험이 계신 분들 중에 자 그만하세요. 사진기자분들.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자연스럽게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케치하는 것 정도는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 것은 제가 양해를 못하니까 우리 신장식 의원은 그래서 제가 질의하라고 한 거예요. 하면 한두 번 하시고 나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7분 다시 들으시고 질의하세요. 그리고 핵립수 대표님 그리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님 금감원과 MOU 체결한 내용 자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해 드리기가 티모나고 팀원하고 위메프 대표님한테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십니까? MOU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안 들려요. 저는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은. MOU 체결한 내용 제출하십니까? 저희 팀원에는 대관 조직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자 카메라맨 여러분들 보시죠.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답이 안 들려요. 예?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자 스케치하시고 밖에서 생방송 되니까 자 그 취재하십시오. 자 안그러면 지금 질이 지금 진행이 안됩니다. 자 빨리 양해하세요. 풀 기자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구영배 대표가 동의해주면 대상으로 신고벌이 불치신단으로 하십니까? 구영배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빨리 하세요. 지금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니까? 저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자 잠깐만 각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